쌀쌀한 날씨 그리고 비까지 내리고 오면서 너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계좌의 수익 따뜻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 종목들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73 무료상담 전화번호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시청자님 전화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코맥스요. 코맥스 매수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4,400원에 15%예요. 매수가격 4,400원에 비중 15%. 코맥스가 지난 9월에 번뜩 올라왔었습니다. 이때 혹시 매수하게 되신 걸까요? 아마 그랬은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슈가 좀 있긴 했었는데요. 현재 그 모멘텀 유지되고 있을지 알아보면서 대응 전략 챙겨드릴게요. 전문가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코맥스 종목 들으신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네. 지금 매수 시기 대비 많이 회복을 해줘서 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더더욱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럼 전문가님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가 그럼 먼저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4,78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780원이요? 네. 4,780원으로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을 지켜보시면 사실 다른 쪽에선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외국인에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큰 흐름을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2018년도 10월달 그러니까 시장 하락장 때 최저가를 찍은 위치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콤벡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사실 목표가 잡아드린 4,780원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아드린 거고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기간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4,780원 때에는 매물대가 많아서 맞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78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이 종목 조정받는 동안 다른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다가 4,780원이 뚫리게 됐을 때 코멕스가 다시 또 사고 싶다고 하시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4,700원을 넘어섰을 때 다시 사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4,780원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네. 그 가격대에서는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빠져나왔다가 이 종목이 4,780원 넘어서서 다시 상승하려고 하면 그때 이 종목도 여전히 매수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전문가님 언제쯤 될까요? 지금 상승 추세는 이미 올려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지금 한 4,000원 초반대, 4,090원대 초반대를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시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차 상승이 일어난 뒤에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옆으로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 흐름을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사실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왔을 동안 이 매물대, 그러니까 이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이 물량들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를 뚫고 올라서 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780원에서는 안전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시라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4,780원에서 꼭 수익 실현하시고요. 다음에 또 코맥스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또 다시 물어보세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맥스 풀어봤습니다. 문자 한번 넘어갈게요. 체인캐스터 살펴봐주세요. 네. 1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네. 종목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상담 받아보세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입니다. 오늘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까요? 오늘은 이 문자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코리아나 매수하셨어요. 매매가가 3,809원이고요. 비중을 10% 담으셨는데 지금 손실권이신가 봐요. 오늘은 3,61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간명근 전문가님, 코리아나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바닷건으로 탈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는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 화장품이나 색초 화장품도 생산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화장품 업황이 하방이 늘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언급하셨죠. KPT 사업 강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업종은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리아나 차트를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3,400원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3,400원대가 이탈한다면 제차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3,400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돌파해야 될 저항선이 4,000원대입니다. 이때 보시면 꼬리가 보이시죠? 조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아나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짱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두 전문가가 빨간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8글자 긴 종목이고요. 제2의 KH 바텍이라고 합니다. 사실 5월에 김민재 전문가님이 KH 바텍 주시고 110% 넘는 수익을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감명근 전문가의 종목은요. 세 글자입니다. 제 테슬라 테마주인가?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테슬라가 자동차 관련주가 아니고요. 테슬라 요건에 관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세 글자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힌트 들어볼게요. 이어서는요. 다음 문자는 인터플렉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6,850원에 비중 30% 담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요. 1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분 좋은 상황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인터플렉스 어떻게 대응하죠? 네. 인터플렉스 간단하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기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요 저항대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막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 지지를 받고 있는 15,800원대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돌파가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소폭 좀 눌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구간 잡아드리면 2만 2천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2만 2천원까지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전화주세요. 지금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요? 아, 넷패스요. 넷패스.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3만 100원에 80%요. 매수 가격 3만 100원에 비중 80%. 아, 비중이 많아지신 거 보니까 이거 주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 예. 조금씩 하긴 했는데요. 거의 뭐 한 3만원대 다 사가지고요. 음, 3만원대에서. 저희가 이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명근 전문가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잘 아신다고 합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감명근 전문가님, 넷패스 도와주세요. 네, 시진아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좀 80%나 되시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넷패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좀 알고 사셨죠? 그래도 많이 좀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일단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중에, 후공정, 우리나라의 4대장 업체가 있어요. 4대장 해가지고, STS 반도체나 넷패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나 시그네트도 이렇게 4대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난 업체로 지금 시장에서는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올해 전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행보를 하다가 쭉 망가져버렸습니다. 그게. 뭐 일단 흔히 지금 들은 얘기로는 이게 공식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웨이퍼 불량 사태가 있었잖아요.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해서 물량 관련해서 손실 문제 관련해가지고 아마 좀 우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차트에서 딱 그 장기 평선에 딱 해서 딱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대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냥 바로 풀어드릴게요. 자,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장기 평선에서 어제 좀 하락을 한 이후에, 그렇죠? 오늘 지금 5%, 거의 6%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이 장기 평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자리는, 다시금 이제 어느 정도 이쪽 근처에서는 지지되는 그런 가격대,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좀 신규 매수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늘어라고. 그나마 다행인 점에, 최근 사실 보시면은, 이 아래선이 이제 기간의 이제 매수세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기간이 팔았죠, 그렇죠? 보시면 조금 더 늘려보면, 그렇죠? 이게 오른 이후에 8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집어던졌어요, 사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거의 10월, 11월은 더 많이 던졌죠, 그렇죠? 점점 많이 던진 상황에서, 지금 다행히 받아주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받아는 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행히 그래도 기술적인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2만 2천 원을 이탈하면 어떻게든 손절을 다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은 비중을 적어도 3분의 1이나 적어도 4분의 1씩은 계속 덜어내서 줄여주셔야 되세요. 위험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제 만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 제가 사실 3만 원까지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봤을 때 딱 2만 8천 원 때까지는 반등 구간이 일단 1차적으로 나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2만 8천 원을 넘어간다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많은 매물들을 밟고 넘어서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3만 원 조금 넘어가면 한 대략 3만 원에서 3만 4천 원 사이, 이때 좀 매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도달하면 또 비중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비중으로 중장기 접근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내년도 전방이 나쁜 기업이라 할 수 없지만, 일단 비중이 너무 좀 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적어도 20% 이하로 낮춰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너무 이쪽에 거의 쌍구점,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크게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조정 때나 조정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일단은 2만 2천 원 이탈 시에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먼저 챙겨볼 수 있겠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2만 8천 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 이상에는 3만 원에서 3만 천 원에 정리하는 전략까지 이렇게 세 단계 나눠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적어보셨어요, 시청자님? 네, 잘 챙겨보시고요. 일단 이 가격 전략대로 챙겨보시다가 중간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패스 풀어봤어요. 문자함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인캐스터. 네, 다시 이어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NH버스 동진 세미캔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어떤 문자를 풀어드리죠?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네, 네. 네, 디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만 3천 9백 원에 비중 1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디오는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네, 이 전목은 좋은 전목 잘 매수하셨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가를 다시 갱신하려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보너스 상승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인지 디오 같은 경우 모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오스템은 추징금 부과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었고 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유하신다면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디오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오늘 두 개나 문자 주셨으니까요. SNNK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만 1,480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꼭 상담 받으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는 1만 8,350원이에요. 감명근 전문가님 SNK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SNK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킹홈파이터, 오락이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비롯해가지고 관련 게임 RP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5월 7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 고무가를 보니까 4만 4백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 1만 8천 원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어느 정도는 지금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10월부터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모습을 보이면 바닥을 다시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만 7천 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1만 7천 원 이탈시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2만 5천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장한 여력이 있으니까 이 후에 추가적인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NK는요. 손절과, 목표과, 감명근 전문관이 잘 잡아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주세요. 지금 또다시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혜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 IOK요. IOK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2,565원이고요. 네, 2,565원의 비중 10%. IO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먼저 이 종목에 대한 현재 구간이 어떤 상황인지 좀 분석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인재 전문가님, 이 종목 상황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좀 고점에서 사셔서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종목 그냥 따라서 추경 매수에서 들어가셨죠? 음,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뒀는데 네. 그거를 늦게 저기 해가지고 상한가에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가 중간 이렇게 매출 때 조금씩 이렇게 또 추경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조금 낮춘 거예요. 아, 네. 일단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너무 높은 사실 기업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뭐 비싸 민수 관련해서 이 종목이 호재 때문에 재료에 의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종목은 바로 차트로밖에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챕터 바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매수가 같은 2565원대라고 하셨으면 거의 최고가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건데요. 다행히 좀 비중은 10%밖에 안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움직임을 안내를 드리면 호재를 기다리면서 크게 의미 없는 모습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승하기 위한 모습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한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이런 다시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서 재료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좀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바닥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하단까지는 1800원까지도 일단 내려올 수 있다라고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어느 정도 지지를 꾸준히 받았던 위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갈색 입형석이라든지 아니면 주황색 자주색 보라색 입형석까지도 일단 하단으로는 지지라인이 있긴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려와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재료가 나오면 다시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매수값까지는 사실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손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려주면 손절 관점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8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재료가 꾸준히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튀어서 올려줄 거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대가 좀 물량대의 저항이 많아요. 과거에도 좀 지지를 받았었던 위치고 저항대가 좀 두터운 구간이기 때문에 2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두들겨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만약에 재료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다면 2000원을 단번에 뚫고 올라가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료가 없이 만약에 종목이 조금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20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절반이라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2000원대를 분명히 뚫어질 거기 때문에 23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처럼 흐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추세 없이 반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2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면 너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요. 차라리 손절 진행을 어느 정도 좀 하시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차라리 좋은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방향이 더 빨리 손실분을 메꾸는 게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나오면서 2000원 힘차게 뚫고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재료 없이 2000원대 간다라면 거기서는 꼭 좀 정리를 해서 챙겨가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리고 또 과거에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었던 1800원대 손절 가격으로 정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안에 있는 고민들 풀어볼게요. 제인캐스터. 네, 문자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주 동진 세미캠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15,500원, 비중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는 15,450원이네요. 감명근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 어떻게 보세요? 네, 동진 세미캠 하면 저 감명근 전문가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제가 바로 화면 차트나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올해 영업이 기준이 1,008억이죠. 약 1,000억은 잡고요. 10배만 하더라도 사실 시가총액이 1조를 가야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 수준은 8,0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관점 계속 유지하셔도 되겠고요. 대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4,000원 이탈시는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음복 맞고 떨어진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000원까지 보시고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풀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이 종목 가져오셨잖아요. 이 종목들 공개하는 수익해갈사 시간으로 함께 가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전문가들이 종목들을 놓고 있습니다.